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메인입니다.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 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온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가가 떠서 약간 떠서 출발하다 보니까 0.8% 떴다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0.5% 정도 이렇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모양새를 본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아니죠. 양봉으로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위쪽에서 좀 머물고 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된 이유로 외국인들의 선택지가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구가 하나 사라져버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마 내년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는 그 시간까지는 끌어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공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려놓고 공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지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정은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찍 조정을 준다면 연말이 좀 따뜻하고 내년 초까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티다가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올 연말이 좀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연말까지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고 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또 맞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락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새해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도 사실 지금 조정 12월 초에 빨리 조정을 줘버리고 한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반등 나가면서 올라가면서 마무리된다면 내년 1월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제일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의 그냥 바람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지금 조정을 들어가지 않고 조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장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하락을 한다거나 모든 종목이 다 박살이 난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지수가 여기 이렇게 위쪽에서 버틸만한 이유도 없고 버틸만한 테마도 없고 주도주도 없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우선주들이 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절주들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우선주들을 잘못 잡았을 때 여러분들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막 이런 태양금속 우선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날아가는 게 막 점상 안가로 이렇게 빵빵빵빵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 급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4,500원짜리가 만 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두 배가 됐다.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 아닌가 단기간에 두 배가 됐고 4,000원짜리가 만 원이 됐으니까 만 3,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별일도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가에서 들어가 버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종목들도 주식수가 굉장히 없고 우선주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지 주식 작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약간 안 좋은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위쪽에서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기고 도망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나 우선주들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어떤 가입되어 있는 어떤 모종의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만약에 우선주를 만약에 추천한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추천이 나왔다 절대 사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자세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팸 문자로 여러분들이 우선주 이런 거 급등 나오는 거 보셨죠? 이런 거 날아가고 있죠? 사야 됩니다. 혹시나 스팸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선주를 추천하거나 우선주가 이야기 많이 나오게 된다면 빨리 빨리 그런 건 자단해버리시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선주들은 사실 급등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로 현혹을 시키거나 또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고 현혹을 시키거나 또는 수익률로 현혹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우선주 사가지고 30%, 50%, 단기간에 100% 수익 냈습니다. 너는 이렇게 수익 나는데도 안 살 겁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매수세가 끊이지 않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십시일반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100만 원, 500만 원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하의 돈들도 어쨌든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되겠지만 뭉치면 굉장히 큰 돈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들이 저기로 몰려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단기 급등세가 만들어져 버리고 지금 우선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선주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도 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도 여기서도 우선주 대란이 일어났었고요. 지수가 코로나 때 빠지기 전이죠. 2020년 딱 그 초쯤 됐을 때도 우선주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주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와요. 근데 그 급등이 나올 때 보면요. 급등 나올 시기가 거의 올라갔을 때, 할 거 없을 때 뭔가 볼 거 없을 때 그때쯤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수가 조정 들어갈 때쯤 되다 보니까 지수가 어정쩡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수 조정 들어갈 거 같으니까 투심이 죽어버려서 딱히 매수자를 못 불러일으킬 거 같으니까 이렇게 주식수가 많지 않은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급등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주들은 여러분들 계좌에는 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계좌 속에는 우선주가 절대로 매수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해드리면서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어둠만지거나 추가 매수를 잘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닌데 괜히 해버려가지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5만 8천원에 10%입니다. 5만 8천원에 10%요. 네, 오늘 빠지는데 좀 추가 매수 좀 하려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엄청 큰일 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일단 지금 시청자님이 하고 있는 이 매매가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할 때 고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고가 매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실이 나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려있는 자들이 많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비중을 더 실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까요? 정말 큰일 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진 상태를 좀 알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자리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고 있다면 거기 알고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는 게 전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태를 모르고 계시구나.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이렇게 처해진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가 매매를 해가지고 이득 본 사람보다는요. 손실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맨날 상담방송을 이렇게 8년 동안 해오면서 고가 매매하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을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 매매를 해가지고 득을 볼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미 비싸게 사신 지금 이게 한미반도체가 과거에 300원대에 있던 게 지금 이렇게 6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액면 분할을 감안하더라도 어찌 됐든 굉장히 급등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온 이런 기업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이제 2023년에 처음 올라온 자리고 역사적으로 완전 신고가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잘못 잡아가지고 물리게 된다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 자리에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일단 1차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으로 고가 매매는 짧게 보고 수익난 빨리 팔아버리고 내려가면 다시 산 것 아니면 손절해버리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면 정말 오랫동안 크게 물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기업의 전망이니 가치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보고 빨리 대응을 하고 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떠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왜 비중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투자를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투자하게 되면 그냥 반드시 패가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따로 오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패가망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면서 의견을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정도에서는 단기 반당 사실 나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고투 깎고 뚫고 올라갔을 때 한 15% 정도 수익권에 도달했었거든요. 저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갈 만한 자리였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최근에 며칠 전에 올라왔을 때도 9%대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욕심내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타로 9% 수익률이면요. 진짜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을 못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거 여기 들어가 계실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빠졌다고 지금 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투자 방식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너무나 이거는 잘못되어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있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종목을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5만 7천 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밑으로 빠지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완전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권 올라오게 되면 7%가 됐든 8%가 됐든 9%가 됐든 10%가 됐든 15%가 됐든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 수익을 챙겨 나가시라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드릴 건데 6만 5천 원에 팔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라오는 도중에 빨리 빨리 팔아내셔가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최고 목표가를 6만 5천 원 지난 정고점까지까지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맥스그람 비중이요? 2만 2천 7백 원이요. 2만 2천 7백 원에? 20%입니다. 20%요.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걱정도 되고 지루하기도 하고 골머리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이렇게 쌓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종목들은 막 바닥에서 뛰어오르고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건데 잘못된 거 맞아요. 이 회사 안 좋아요. 이 회사 보면 지금 돈 벌고 있나요? 돈 안 벌고 있나요? 못 벌죠.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까먹고 있다라고 할 만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종목이 2, 3급 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돈을 못 벌고 있고 못 버니까 내려온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온 거 오케이. 네가 돈 못 버니까 내려왔어. 그럼 우리는 지금 내려온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내려온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가 중요합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뭐 하는 산업인가를 보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보니까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애플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기어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면 그 안에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기업이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TV, 우리 LG TV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굉장한 투자를 벌이고 있고 지금 뭔가 생존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LG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종사자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LG 임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를 이끌고 갈고 있는 그런 임원진들과 경영진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보다 잘나서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잘나지 않았을까요? 학력도 좋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뭔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불황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타개하고 탑할 만한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을 냅두면서 야, 우리 회사 적자다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하면서 해결하자 하면서 지금 막 회의를 하고 막 골머리 앓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낸다고 봐야죠. 당연히 후자 약간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평생 이렇게 만년적자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이거를 해결할까요? 해결한다고 봐야죠. 해결한다고 봐야죠. 맞죠. 만약에 이 회사에 만약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굴지의 대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우리 잡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지속이 돼가지고 상대까지 되는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요. 결국은 주가가 저점인 것뿐인 거고 주가가 빠졌을 뿐인 거지 이거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해결된다죠. 그러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 주가가 여기 떨어진 게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해결을 해서 올라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저가에 내려와 있는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회사가 영업이익도 안 좋고 하니까 딱 봤을 때 딱 봤을 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홍어 같은 것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딱 그냥 냄새 맡았을 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쳐다보기 싫고 막 냄새가 무슨 이런 냄새가 나냐 싶어서 안 먹고 싶지만 맛을 들려서 먹어본 사람들은 어때요?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눈에 봤을 때 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고 지금 보면 우하향 내려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적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고 싶은 엄두가 안 나니까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달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시청자님은 하필이면 좋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을 때 좋다 좋다 할 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잘못 살 수는 있는데 이 다음은 잘 사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것을 미리 샀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고 지금 남들이 사야 될 때 내 매수가가 2만 2천 원에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1만 2천 원 빠진 이자를 해서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낮아질까요? 추가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다만 시청자님은요. 남들은 여기서 그냥 지금 바로 사도 상관없는데 시청자님이 이미 사서 들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래쪽을 내려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만 2천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내년 초쯤이 되거나 아니면 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남들은 지금 오늘 사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2만 2천 7백 원에 20%나 이미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사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사야 남들 정도의 그런 메리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확인 한번 해보고 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만 2천 원에서 확실하게 바닥 잡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내지 한 1, 2, 3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아마 매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홀딩 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미래를 잡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C 스포츠 26만 5천 원. NC 스포츠가 아니라 NC 소프트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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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거란 비중이요? 26만 5천 원. 5% 26만 5천 원에 5% NC 소프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제가 진짜로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이거 경제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게임 산업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어요. 의외로요.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면 없어요. 거의. 게임을 대부분 다 안 해요. 그럼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까요? 잘? 게임 산업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제품 있잖아요. 완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저런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NC소프트가 싸니까 사야 된다.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NC소프트를 그렇게 평가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거두절매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격을 싸게 산 게 맞고요. 지금 이제 NC소프트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NC소프트의 운영 방식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얘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유저와의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잘 이어나가야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산업이 어떻다. 게임 산업이 앞으로 어떨 겁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 회사가 어떤 운영을 해오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NC소프트를 추천하고 사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좀 반대합니다. NC소프트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그런데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물거품이 될지 아니면 그 기대가 이제는 유저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대감을 충족시켜서 더 올라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작 출시까지는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게 한 31, 2만 원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시청자님이 NC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 게임 안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모른다고요. 저는 게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원래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는데 NC소프트 지금 이거 양치기 소년과 같은 기업이에요. 나 이번에 정말 좋은 게임 만들 거야 했는데 엉망진창이고 이번에도 만들 거야 했는데 엉망진창이고 이번에도 좋을 거야 했는데 엉망진창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매출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쉽게 생각하면 게임 산업에 불미운동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게이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게임을 만들었을 때 게임이라는 상품을 팔 때 우리 시청자님만 게임하세요 혹시? 저는 잘 안 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게임 산업은 누구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NC소프트는 게임 게 지금 거의 망가진 기업 중에 하나예요.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NC소프트 게임 누가 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이 인식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에 걸려 있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론 신작으로 인해서 정말 일치월장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 무너진 신뢰를 좀 회복시키기까지는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기대감 이후로는 별 볼일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산업을 잘 모르겠으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저점이라서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다. 다른 게임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너무 많이 내려서... 그게 많이 내린 게 뭘까요? 제이시스메디칼에... 제이... 제이시스메디칼... 제이시스메디칼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에요? 제이시스메디칼 20%에 12,840점. 너무 많이 내렸어요라고 하시기에 너무 위에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밑에 사가지고 많이 내렸다고 하면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내려가도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13,000원, 13,000원에 최근에 잠깐 올라왔는데 그거를 지금 잡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게 3,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쭉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냥 얘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많이 내렸어요.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많이 내렸다고요. 아직 덜 내려왔는데요. 라는 느낌이죠. 63층에서 지금 한 50층 내려갔는데 아이고, 많이 내려왔는데요. 하는데 아닐걸요. 더 내려가야 될걸요. 라고 보여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는 거 여기 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 한다고 올라갑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63층에서 한 50, 한 5층까지 떨어진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무서워요.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아직 55층이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들어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왜 자꾸 사람을 혼냅니까? 하는데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 왜 들어갔는가. 그죠? 아니, 이 자리에 왜 들어가지 도대체? 이 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데 어차피 내려갈 자리고 내려갈 때 물리는 자리고 당연히 박살날 자리고 손실날 자리인데 왜 들어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내려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자리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원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잘못 빠지면 정말 깊게 빠질 수 있겠죠. 잘못 빠지면 깊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우리가 마무리 짓고 나가버려야 돼요. 우리가 고층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안전벨트 같은 거 딱 이렇게 걸고 안전바 같은 거 하고 안전모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허리에 이상한 안전장치 같은 거 달고 작업을 하잖아요. 위에서는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층에서 작업할 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단계는 원래 아래쪽이에요. 위쪽은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짧게 떨어지면 바로 그냥 딱 정리해버리고 나가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2,800원에 사셔가지고 883원이 됐다라는 것을 그 위에 사셔가지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비중 자꾸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안전벨트는 스스로가 풀고 있으시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니까 사실은 이게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위로해 주기가 어렵죠. 원래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과 공포라는 것은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감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투자가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투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 주식하는 인구가 1,400만 인구인데요. 1,400만 인구 중에서 1,300만 인구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물려가지고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손실난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투자 방식을 좀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걸 사셨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이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좋고 뉴스를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방송에 보니까 좋다고 하니까 샀어요라고 하는데 1,300만 인구가 다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좋다고 해서 샀고요. 추천해서 샀고요. 팁에 좋다고 하니까 사고요. 실적 좋아서 샀고요.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주가도 올라가서 사고요. 전부 다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에서 느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야. 손실 조금 나서 탈출하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팔고 나가면 되지 뭘. 그런데 이 다음번에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손실이 또 손실이 나고 또 손실이 또 손실이 나고 또 손실이 또 손실이 나고 이러면은 내가 돈 자꾸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 차트를 보고 이렇게 내가 차트를 봤을 때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은 절대로 내가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에서 막 생기는 파동에서 내가 잘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는 그런 막연함은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만 원까지 이렇게 밀려내려가서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만 원에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못 만들어지면 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져가지고 하락 패턴 만들어지게 되면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 돼버리고 말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만 원에서 반등 나가는 걸 보고 거기서 힘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들을 전문가들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건 올라갈 기업인 거 알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벌판을 보면서 이 자리는 재개발될 것 같고 나중에 철도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기한은 모르지만 들어설 것 같으니까 사놓고 묻어놓으시다는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땅값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매일같이 시세 확인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으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는 사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원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본전, 저기서 나오는 거에 힘에 따라가지고 본전 또는 본전이 안 올 수 있는 거고요. 반등이 안 나간다면 8천 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도 지켜보고 싶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 원에서 일단은 변화가 생길 텐데 저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반등이 나간다면 반등의 힘이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만약에 거래량이 한 3, 4백만 주 정도 터지게 된다면 아마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만큼 안 터지게 된다면 본전 안 가고 한 1,100원, 150원 1,100원 한 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따라가지고 1,100원 해서 손절하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물론 이렇게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까다로운 자리에 스스로가 들어가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자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에서 반등 나가면 1,100원, 500원에서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게 맞는 거고 만 원에서 반등 안 나오면 만 원에서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에 열리는 거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위쪽에 사지 마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8년 동안 전문가 상담을 이렇게 해오고 방송 생활 해오면서 항상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위쪽에 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오후 8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상담을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 이 종목 하나만 해결해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는 상담받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만드는 게 저는 상담의 주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병원도 환자가 계속 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다시는 안 와도 될 정도의 건강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상담 방송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뭐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고점에 사지 않는 그 태도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안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이미 잡았던 종목들은요. 왜 그런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상담받으신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바로 볼 텐데요. 코나이입니다. 코나이를 지금 매수하셨고요. 1만 6,470원에 샀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1만 6,470원에 사놓으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놓으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코나이가 무슨 기업인지 알 필요 있습니까? 몰라 그냥 싸게 사니까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중요하고 종목 추천해달라고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고 종목 보는 게 중요하고 가치가 어떠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싸게 사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 나요. 그러니까 우선주도 싸게 사면 수익 나는 거예요. 우선주 지금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은 급등 나와서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제가 개미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를 비난을 많이 했어요. 지가 2차전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개미 무덤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무덤이 돼버렸죠. 2차전지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급등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사서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나이도 지금 너무 잘 산 겁니다. 싸게 잘 샀고요. 보세요. 돈 잘 벌고 있잖아요. 190억에서 500억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이런 기업 산업이니까 주가가 가잖아요. 결국 이거는 가는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2만 원대 또는 만한 8, 9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저기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들고 계시는 포선마님입니까? 어쨌든 이분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매수가도 아주 적정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거나 팔았다 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자. 지금은 상승의 초입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저때 수익을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이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의 주가는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요. 저는 코나이를 30%까지 귀중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 카드라든지 스마트 기업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저점에 와 있고 싸다.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을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잘 샀습니다. 너무 잘했고 이건 돈 벌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항상 응원해드립니다. 이런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PSK홀딩스입니다. 3만 1,4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해바라기 님이시네요. 3만 1,470원. 안타깝지만 방금 상담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이거는 가장 비싼 자리에 샀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코나이는 기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싸게 샀으니까 돈이 벌린다고 한다면 정말 본받아야 되는 투자라고 한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투자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투자면 안 되구나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투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죠. 가장 급등 나온 자리에 쌍봉 그려지는 자리에 고점을 잡아가지고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이런 자리들은요. 돈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아니죠. 기다렸을 때 유리한 자리가 있고 기다렸을 때 불리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만나기 위해서 수익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놓고 부산역에서 기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기다려야 시간을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떠나가지고 부산역에서 기다리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또는 샌프라시스코역에서 기다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기다리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익이 이런 자리에 안 와요. 수익은 올라온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들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을 만난 자리지 만나고 떠난 자리에 들어가서 나도 수익 좀 보겠다라고 들어간 건데 이러면 이미 떠난 자리에 무슨 수익이 남아 있겠습니까? 딴 데 가버리고 없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리고 손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거지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막 물리게 되고 수익 실현하고 남들 팔고 나갈 때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표본적인 상담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분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절대 이러한 차트 모양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별로 안 높아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니까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런 습관 좀 버리세요. 크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 여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습관부터 빨리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탈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 만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건 쌍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자리가 아니게 되겠죠. 일단 2만 4천 원대에서 반등 나갈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업도 지금 나쁜 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실적도 그런 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저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은 기업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2만 5천 원대에서 반등이 나가준다면 단기 반등으로 한 2만 7, 8천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기가 무너지면 지난 저점이 2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2만 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다행인데 무너진 바로 쌍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만 원 무너지면 좀 손실이 클 거예요. 그래서 손절 의견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만 원 무너지면 1만 7천 원 내지 1만 5천 원까지 그냥 박살나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좀 많이 뺏길 거고 고통은 좀 받겠지만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안 나게 만들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만 5천 원까지 무너지더라도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팔아버리세요. 2만 7천 원부터 저는 팔아도 좋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단알입니다. 4,735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10% 정도 매수하셨대요. 4,700원 자리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는데 지금 보시면 짧게 보는 것과 길게 보는 것을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짧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매수가 저 빨간선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높은 가격 아닌가 내가 너무 비싸게 샀어. 그리고 내가 3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물려있었으니까 나는 비싼 자리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물려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알 같은 종목도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튀어오르는 힘이 굉장히 크고 아래쪽에서 올라갔다 왔다 하는 그 변동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때 한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윗자리에 1만 2천 원에 사서 물린 사람들이 진짜 물린 거지 이거는 사실 물렸다고 말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고층부가 있고 저층부가 있잖아요. 저층부가 1층은 저층입니까 하면 저층 맞죠? 그럼 2층은 저층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층이 맞죠? 그럼 3층은 저층이 아닙니까? 저층이 맞아요. 50층짜리 아파트에서 우리가 가면 6층은 저층입니까? 고층입니까? 가면 그래도 저층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3천 원이 진짜 싼 자리가 맞겠죠. 제일 저점이었으니까. 하지만 4,700원 자리도 저점 라인대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3천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는 한 6, 7층에 사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저기 내려갔을 때 1층에 한 번 더 사버리면 나도 2, 3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번 상승이 올라오게 된다면 본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본전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한 5, 6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3천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화향을 하면서 오랫동안 내려간 기업이 바로 급등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밑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반드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 6천 원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3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팔았다가 다시 4천 원대부터 모아간다 생각하면서 서서히 다시 접근하시면 또 올라갈 때 수익이고 내려갈 때 또 잡고 올라갈 때 수익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자책을 할 필요까지 없는 매수가다. 잘 샀다. 그리고 이거는 대응만 잘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DB 하이텍. DB 하이텍이고요? 네, 6만 100원에 10%요. 그렇군요. 오늘 뭐 잘 산 분하고 못 산 분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수가를 우리가 싸게 사면 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올라갔을 때 사면 못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상으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잖아요. 그죠? TV에 보고 계세요? TV에 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제가 이 넥타이를 2억 7천만 원에 사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잘 산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왔지 싶나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큐빅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어때요? 굳이 저 돈으로 넥타이 저거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거 진짜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뭐 한 2만 원짜리 같아 보입니까? 사실은 제가 3천 원에 인터넷 샀습니다. 어때요?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너무 잘 샀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은요. 너무 잘 샀다는 가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요. 너무 잘 샀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가격 같아 보이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종목이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졌을 때요. 아래쪽은 4천 원이고 위쪽은 8만 원입니다. 아래쪽은 4천 원이고요. 위쪽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지금 6만 원을 사셨으니까 잘 산 것 같으세요? 왜 저 가격에 샀지 싶은 가격 같으세요? 비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가격. 이걸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게 되냐면 크게 안 보고 바로 코앞을 보게 되면 어머, 웬토님 과거에 이게 8만 원까지 갔다가 5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니까 사도 되지 않을까요? 8만 원 자리가 6만 원까지 떨어져서 사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코앞을 보게 되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보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크게 좀 보라는 거예요. 크게 좀. 그래서 DBITEC이라는 이 기업은요. 예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었고 예전부터 실적이야 좋은 기업이었어요. 나쁜 기업 아니에요. 실적이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해갖고 미친 듯이 성장한 기업인가 하면요. 그렇게까지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로 성장한 기업은 아니고 한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그리고 시장 상황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DBITEC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미련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싼 자리 잡았을 때 그닥 미련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 5만 7천 원 무너질 때 5만 8천 원이네요. 5만 8천 원 무너질 때 단기적으로 빨리 그냥 잘라버리고 나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6만 5천 원까지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수익 빨리 챙기고 나가는 게 맞다. 여기는 오래 버티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질 때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그냥 내가 보고 손실 좀 나더라도 빨리 자르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자르듯이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크게 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8천 원 손절 기억하시고 위로 올라오면 6만 5천 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싶으면 빨리 나가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런 거 좀 크게 보는 습관 좀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트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숫가랑 비중이요? 2만 원에 20%요. 2만 원에 20%요? 엄청 오래 됐습니다. 네 방금 상담 들으셨죠? 네. 네 뭐 비싸게 사면 답이 없어요.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2천 원대부터 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리고요. 과거로 대비해서 본다면 12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내려왔다는 것은요. 파동이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얘는 13만 원대부터 2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구나. 기업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6천 원대부터 1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12,000원은 좀 비싼 짜장면이고 6,000원은 좀 싼 짜장면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2010년 어떤 때에 짜장면 대량 같은 게 일어나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짜장면이 비싸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장면 먹는 사람이 있고 그때 줄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2006년대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10만 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6천 원에서 1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짜장면은 10만 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6천 원에서 12,000원이라고 생각합니까? 12,000원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1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12,000원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한때 얘가 그래, 네가 206, 7년도에 14만 원까지 올라간 거 인정하는데 저건 네 그때 한 순간이었잖아. 그 이후로 네가 그때 그런 평가를 못 내고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면 너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있는 게 여기 2,000원, 3,000원대부터 해서 2만 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만 5천 원부터 2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 2만 원 잡았으니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싸게 샀다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좋았던 만큼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2018년에 영업이익이 1조였고 지금도 1조이기 때문에 나름 회복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안 좋았던 게.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 1조였고 지금도 1조라면 사실 가격이 2018년도에 주가가 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가야 그때랑 동등한 가치인 거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한 15,000원이 와야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적정 주가에 거의 도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 때 사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을 때 물려계시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꼴배기 싫고 안 좋은 기업 같고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가격인데?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밀려내려가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할인해 주네? 너무 할인해 준다. 와, 이건 내가 사서 모아놔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은 이미 2만 원을 샀기 때문에 저는 추가 면수는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남들은 지금 살 만한 자리고 만 원이나 7,500원까지 밀려내려가면 더 살 자리이기 때문에 남들 더 살 때 나도 더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들고 계시다가 만 원에서 7,5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면수 하시길 바라고 추가 면수 안 해도 올라오면 본전까지 올라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본전에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본전에 올라오면?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올라온다면 보장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비싼 자리 사신 만큼 손실 좀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랩지노믹스요.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란 비중이요? 매수가가 4,400원이라고 했는데 4,300원이고요. 20%요. 4,300원 같으면 비싼 자리는 아닙니다. 20%가 비중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저는 주식하는 분들한테 제일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내려가요. 물렸어요. 빠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싫으면 적금 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요. 저는 이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요. 주식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100% 빠진다고 생각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20% 비중이면요.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본전에서 빨리 비중을 한 10%까지 줄여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절반 팔아가지고 10%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더 늘린다 생각을 하게 되면 내려갔을 때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내려가면 매수가 낮출 거고 비중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져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드네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조금 움직이고 요즘에 진단키트 조금 움직여주기 때문에 본전 정리할 기회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때 본전 정리하시고 아래쪽을 내려왔을 때 3,000원에 가깝게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이 4,300원이라는 자리가 진짜 어정쩡한 자리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3,000원에 추가하면서 하게 되면 그다음 매수가가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가 단가가 3,400원 한 4,500원까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수익날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4,300원 자리가 수익날 확률이 만약에 한 40%라고 한다면 3,500원이 되면 수익날 확률이 한 7,80%까지 올라가니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불리할까요?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게끔 기회가 생기는 게 좋습니까? 네. 기회가 생기는 게 더 좋아요. 물리기 싫으면 적금하는 게 맞아요. 생긴한 게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내시고 본동 오면 줄여내시고 3,000원대 비중을 다시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내려가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날보다 내려가는 날이 더 많고요. 수익 나는 날보다 손실나서 들고 있는 날, 물려있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괴로움들은 상담으로 풀어내시되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용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 안 받으려면 고점에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면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